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스타일러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아이프리 미니 모자 스타일러입니다. 모자 전용 스타일러로 모자 많이 쓰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뽑기운 작용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해밀턴 비치 스팀 스타일러입니다. 가성비 스타일러로 작동법 간단하고 스팀으로 관리되는 제품입니다. 먼지 제거 효과 아쉽습니다. 3위는 LG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입니다. 완성도 높은 스타일러로 오브제로 디자인 고급스럽고 LG 제품으로 내구성 및 AS 잘되어 있습니다. 2위는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입니다. 가성비 좋은 스타일러로 삼성 제품으로 AS 잘되어 있고 비스포크로 디자인 깔끔하며 맞춤 이류 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1위는 LG 스타일러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스타일러로 LG 제품으로 내구성 및 AS 우수화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친절하게 설치해주시는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